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혈전 발생 논란으로 한동안 접종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이는 하루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 내외를 기록하면서 우려했던 4차 유행이 현실화한 만큼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부의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65세 미만 238만 명 가운데 30세 미만은 27%인 약 64만 명으로 이들은 다른 백신을 맞아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가전 등의 소재로 쓰이는 기초 철강제인 여령 강판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여련 제품 유통 가격은 지난 2일 기준 톤당 102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여령 강판이 100만 원대에 거래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러한 철강제 가격 강세는 수급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급격한 생산 위축으로 재고 수준이 낮아진 데다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돼 수요가 견주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생산량 감축 등이 철강제 가격 강세를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HMM과 SM 상선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전체 이익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원양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7,500억 원부터 1조 2천억 원까지 예상됩니다. 만약 HMM이 올해 1분기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게 되면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하는 동시에 지난해 총 영업이익도 넘어서게 됩니다. SM그룹 해운 계열사인 SM상선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200억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분기가 해운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실적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운임 상승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몬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시아 chemtrails